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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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연안이 다 된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환경을 생각한 관광 상품으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국내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양의 한 활공장입니다. 단양군에서 성수기에 활동하는 파일럿은 130여 명으로 1인당 최소 2대의 패러글라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패러글라이더의 사용 연안은 10년이지만 안전을 위해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패러글라이더의 원단이 단양군의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역의 한 기업과 협업해 다용도 파우치와 에코백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도담 산봉과 익기 터널 등 단양의 대표 관광지를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됩니다.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무척 중요하고 환경도 무척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환경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념품 개발을 하면서 패러글라이더는 원단의 특성상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다른 색상이 생산되는 만큼 희소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분들이 사가시는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전세계에 매년 단 50개 정도만 생산이 칼라별로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양군의 대표 관광지와 스포츠를 연계한 업사이클링 제품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울산 대국 박물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물 발굴 체험을 진행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1만 6천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참가해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UBC 김익현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유물 발굴 체험 현장에 모였습니다. 조끼에 모자를 갖춰 입고 발굴 장비도 곁에 두면 마음은 이미 고고학자입니다. 귀를 쫑긋 세워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기화집에 지붕을 만들었던 기화입니다.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고 미리 묻어놓은 유물을 보살의 손으로 직접 발굴해 봅니다. 토기와 무기는 물론 귀고리 등 다양한 장신구까지 있습니다. 자신이 발굴한 유물을 직접 그려보기도 합니다. 재미있었어요.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발굴. 파기도 했고 그리고 보물찾기도 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대국댐 건설 과정에서 만 3천여 점의 유물이 출소돼 대국박물관이 건립된 점을 생각하면 대국박물관의 정체성과도 맥이 닿아있는 이 프로그램은 무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현재 900여 회 이내는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1만 6천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는 다른 박물관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주 두 차례씩 운영했는데 참여 요청이 쇄도해 올해부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섯 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비시 뉴스 김익현입니다.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혁신특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았어도 신기술 실증이 허용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중심특화병원 등을 유치해 임상연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청주시의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수치는 42억 6천만 달러의 흡자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2.9% 감소한 49억 4천만 달러로 수입은 29.3% 줄어든 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반도체는 가격 회복과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상승했지만 2차 전진은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52.8% 하락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오늘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 지회에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라이온스협회는 장애인협회 차량이 노후화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윤정숙 충북지구 총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내일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출생아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며 기본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도내 8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제41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소송비용 1억 8천만 원을 면제하는 청원을 의결하는 한편 조례안과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충청북도의 1차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7조 1,289억 원보다 3,178억 원 늘어난 7조 4,46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충주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모범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베트남 국적 5명, 인도네시아 3명, 필리핀 2명 등 8개국 근로자 15명으로 기업체가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한 것입니다. 수상자들은 성실하게 장기 근속하고 동료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도운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들의 차량이 충주에서 연이어 압수 조치됐습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A씨와 지난 14일 충주시 연수동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60대 B씨의 차량을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3회 이상, B씨는 8회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검경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이후 사망사고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주시는 오늘 동부창고 빛내림홀에서 지역 내 9개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와 창업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체 교직원에게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육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에 법률 범토의 필요성이 커져 도입하게 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사건 유형별, 법원별, 기간별, 재판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농사 이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탈부착용 접이식 발판을 개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장치가 기존 방식보다 보행 횟수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고 작업 시간도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약사회와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클래스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들에게 마약 소지 투약만으로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와 첫 협약을 맺은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시군으로 협약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는 한편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는 한편 청주시와 음성군 외국인 지원센터는 신규센터는 이번은 착한 가게에서 사용을 하면 12%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역화폐가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에 크게 자리 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